영덕에서 휴가철인 7, 8월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9일에는 영덕군 강구면 대계 축구장에서 전국 영덕 대계배 족구 대회가 열리고 24일부터 30일까지는 군내 5개 축구장에서 영덕 대계배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은 제9회 신돌석 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 대회가 펼쳐지고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는 제10회 경북도지사배 겸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국제 축구대회가 열립니다.